자기관리의 시대, 피부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행복한 투자지만 혹시 부담이 되진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좋은 건 10가지보다 나쁜 것 하나를 빼는 겁니다. 관리에 좋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진정한 피부관리는 스킨케어 이전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수돗물 정수 과정에서 소독을 위해 염소가 사용되는데요. 그 염소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매일 세수하고 세워도 하고 있는 거죠. 걱정되시나요? 그 고민 에버비타가 해결해드립니다. 아,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필터 하나로 이렇게 깨끗해지는지 알아볼까요? 수돗물이 비타민C와 필터를 통과하면서 남아있는 염소와 녹물이 제거됩니다. 피부에 좋지 않은 성분은 확실히 제거되고, 샤워 후 촉촉함과 향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에버비타 비타민C와 필터는 샤워기나 수돗국지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일단 물부터 바꿔보세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매일 에버비타 하세요.